학교의 장락관 학교의 장락관 학교의 장락관 학교의 장락관 학교의 장락관 학교의 장락관 고양이 장락관은 강아지가 싫어한다고 했어 아아 왜이래? 왜이래? 얘들아! 얘들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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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얘들아! 얘들아! 아니 얘들아! 아니 얘들아 이거가.. 빼봐봐봐! 왜 그러는 거야? 어우 야야야야야야야! 알겠으니까 야야야! 하나 둘 둘 하나 둘 둘 둘 셋 둘 둘 셋 하나 둘 셋 둘이 뭐래요? 둘이 뭐요? 우리 emp иその 내가 고양이랑 이러고 있으면 옆에 와서 이런다고 맨날. 못 참겠어. 사투야? 사투 이거 가위보는 가위바위바위보. 손 주는 거야? 오 쓰다 주무줘. 아이고 귀여워. 오늘도 그냥 넘어가나 했는데 또 괴롭히네. 아니야. 사투가 방금 나한테 만져달라고 그러는 거야. 사투 심심해? 사투 참참참할까 오랜만에? 참참참? 사투 이제 내가 참참참 하도 했더니 안 속는 거 알아? 진짜 똑똑해. 참참참? 참참참? 이거 봐 안 움직여. 얼굴에 절대 안 움직여. 참참참? 참참참? 참참? 참참참? 이거 봐. 내 손 피한다니까? 이게 무슨 게임인지 알아 이제. 참참참? 이거 봐봐. 진짜 똑똑하지? 참참참? 우리 똑똑이 우리 똑똑이. 반복된 습관으로. 내가 참참참하면 얼굴 따라와서 나한테 뾱! 들고 맞았단 말이야. 참참참? 뾱! 참참참? 뾱! 참참참? 얘가 이제 똑똑해져가지고 안 속. 꽁찌는 아직도 속아. 모지 참참참! 뿅! 냥이들은 지금 여기 밑에서 놀고 있어. 여기 찌롱! 우리 꽁찌! 여기 앉아있지롱! 여기 앉아있지롱! 쟤네 저기서 다 뭐해? 보여줄까? 쟤네 거기서 다 뭐하냐? 다 모여있어 저기 지금. 뭐해? 거기에 노다지야? 거기에 노다지야? 근데 저기서 다 뭐하지? 나 왕따시켰어 쟤네들이. 쟤네들끼리만 놀아. 타투야 일로와. 그래도 타투은 온다. 타투야. 너 왜 자꾸 나 왕따시켜? 너 왜 자꾸 나 왕따시키는데? 그럼 엄마가 속상하지? 안 그래 안 그래. 귀여워 송씨가 더 귀여운데? 아 이거 봐, 떳뚜 웃는 거 봐 너무 귀엽지 않아? 아 귀여워! 왜 기분이 좋아 우리 떳뚜 아 떳뚜 웃는 거 봐 귀여워 우리 떳뚜 좋아 아이고 좋아 우리 떳뚜 아이고 좋아 아 기분 좋아 얘 봐 오늘 떳뚜 너무 기분 좋은가 봐 귀엽지 않아? 웃기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사랑스러워 아 떳뚜 오늘 기분 좋으신 거 같으니까 얼굴 마사지 좀 해드릴게요 귀여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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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좋아 아 그쵸? 귀여워 Delphi 아 귀여워 뭐야 웃기 다투 웃기 다투 이쁜짓? 이쁜짓? 다투 이쁜짓? 옳지 이쁘다 다 이쁜짓 이쁜짓? 다투 이쁜짓? 아우 이뻐라 아우 이뻐라 내 새끼 이 집 아기 이뻐라